한편 노출만큼 센 솔직한 발언으로 자신의 소신을 확실히 보여준 일들도 있었으니 친구는 닮아간다더니 옥주현과 친하게 지내는 유아인도 합세 너무 조심해야 되는 연예인으로서 한마디를 하고 자기 소신을 밝힌 그 나이 때 연예인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과감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사회와 정치 분야에 관심을 보이며 꾸준히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바 20대들이 정말 자기 스타일을 밖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으면서 살 수 있는 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이기 전 소셜테이너로서 생각하는 20대의 표본으로 급부상 중이지만 아인이 역시 너무 솔직한 죄로 안티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게 함정 싸우더라도 평소에 막장까지 가면 아인의 소신 발언은 네버엔딩 계속될 전망이라는 운전 심사숙고는 해야 하겠지만 말을 해야 할 말들을 하고 싶은 말들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하죠